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여덟 번째 신비스러운 기쁨을 뿜는 카리스마 유혹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카리스마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카리스마가 심지어 후천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혹의 기술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런 책들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매력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이래야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카리스마는 내면, 내 뭔가 심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리스마의 특징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결여된 자신감, 강렬한 성적 에너지, 뚜렷한 목적의식, 충만한 만족감 이런 내면적인 자질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군계일학처럼 대중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신감, 성적 에너지, 목적의식, 만족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대개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뛰어난 운병술, 그리고 신비감 넘치는 기풍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초연한 듯 정열이 넘치는 카리스마의 모습은요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카리스마는 대중을 보통 유혹하는데요 카리스마는 대중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지도자로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카리스마가 대중을 사랑에 빠뜨리는 과정은 단순한데요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비슷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끄는 강력한 흡입력을 지내서 대중들을 한 번에 휘어잡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요 대담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질의 원천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능력이 있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을 경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천은 신비에 쌓여있지만 그 힘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얼굴은요 늘 자신감으로 빛납니다 강한 욕구와 총명한 눈빛 끊임없이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되려면요 약간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 좀 풍겨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뭔가 힘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게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카리스마는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반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분 그리고 이상 비전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요 흔들림 없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감을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믿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그 말을 고지곳도로 믿게 되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모습은요 굉장히 큰 매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비감입니다 신비감 신비감은요 카리스마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발사하는 신비감은 조금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모순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하면서도 자상하고요 열정적이면서도 초연합니다 약간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사람들을 더 혹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유혹자들은요 경애감을 줘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뛰어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요 장래의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요 사람들은 그 말이 고지곳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고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스러움입니다 성스러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들 인류에 뭔가 인류 좀 뛰어난 사람들은 성인을 앓혔잖아요 성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죠 네 번째는 운병술입니다 운병술 카리스마적 이런 유혹을 한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의 힘이 세야지만 사람들이 유혹당하거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은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뭔가 유혹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써 뭔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무대기질인데요 카리스마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배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배우들을 보면요 그들의 연기에 보면요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그런 연기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카리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을 유혹해야 되는 카리스마 유혹자들은요 이렇게 무대기질이 있어야지만 대중들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는데요 카리스마는 이런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야 합니다 내면에 감춰진 욕망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자유로움이 카리스마 유혹자들이 묻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 카리스마적 유혹을 가진 사람한테 투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네? 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얼메이지 않고 자유로운 태도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카리스마적 유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인데요 무언가를 믿고 확신할 때 사람들은 온몸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눈에서 빛이 납니다 카리스마는 강한 신념을 표출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 있게 적극적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에너지 넘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열정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열정적인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요 카리스마는 대중에게 명분을 제시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유혹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의존성인데요 카리스마는 대중의 사랑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카리스마는 대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이 있어야 카리스마가 있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만 대중들이 뭐 있는 건가? 이건 아닌가인데요 어쨌거나 카리스마에게는 대중이 필요하다 카리스마는 대중을 사랑하고요 대중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아홉 번째는 모험심인데요 카리스마는 관습에 얼매지 않습니다 모험과 스릴을 즐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요 늘 똑같고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험심 때문에 카리스마적 유혹자들은요 위기 때 빛을 바랍니다 위기 때 그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영웅들한테 꼭 있는 게 카리스마죠 그래서 이 모험심이 카리스마적 유혹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자석처럼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카리스마는요 간접적인 의사전달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눈빛, 태도, 손동자, 손짓, 몸짓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스틱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의사전달 능력도 카리스마 유혹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리스마 유혹자 어떻게 하면 몰락할까요 이 사람들이 몰락하는 요인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카리스마는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대 기질도 필요하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도록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대중의 사랑을 막 받는데 이 감정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유혹자들은요 항상 한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열정과 분노, 자신감 이런 모습들이 강력한 카리스마 형성해 주지만 그러한 카리스마적 특성은요 대중들에게 피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피로를 느끼는 대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평화와 질서를 희구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끝이 나면은 열정을 누그러뜨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카리스마적 기질로 밀어붙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지칩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열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스러운 기풍을 뿜는 카리스마 유혹자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카리스마 참 듣기는 참 좋긴 한데 지속가능하지 않고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쉽게 그 감정이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일대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대중들한테도 먹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카리스마 참 좋은데 이 카리스마 갖추려면요 대중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능력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 카리스마의 요소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